9월 29일 오늘 장 모두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을 리뷰하고 내일 시장을 프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방송을 이끌어갈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MBN 골드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양 시장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연일 1%대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헝다그룹도 이슈도 얻어맞고 또 미국의 이제는 셧다운 그 부분도 계속 핑계를 대면서 계속 얻어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보니까 시장의 가장 중심적인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현대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산업군이 오늘 시장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다행스럽게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오늘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오늘 시초가가 3,055포인트에 출발했는데 종가를 3,06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어요. 제가 왜 그 포인트를 따지냐면 오늘 양봉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개발학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9월 29일 3분기가 마감이 됩니다. 3분기가 마감이 되고 그러면 이번 9월 30일 해서 끝나면 3분기가 끝나고 10월 달부터는 4분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3분기 말 오늘까지 주가를 뺐기 때문에 다음 10월 달부터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오늘 더군다나 3분기 말 마지막 날 양봉으로 끝났어요. 그 악재가 많이 나온 그런 상황에서도 양봉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이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것밖에 없다라고 시장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10월 달에는 누가 많이 가느냐. 오늘 셌던 종목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요? 오늘 은행주나 지방은행주 이런 종목들이 자기들 재가치에 비해서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또 갔고 또 2차전지에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먼저 손두를 했었죠. 에코프로비엠은 2월 달 고점이 20만 원이었는데 거기 고점에서 거의 2배 이상을 갖다면 48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2월 달 고점을 넘지 않는 2차전지 소재나 장비회사들. 오늘 보니까 포스코케미칼이 가는 모습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재미있는 시장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 10월 달에 모습이 그려집니다. 종목들이 거기서 시세를 대장으로 치고 가는 그런 종목을 잡은다면 10월 달도 어렵지 않은 시장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로 해서 이제 분기 결산이 됐기 때문에 내일 이제 다음 주나 이번 주 이제 10월부터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10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10개의 키워드 열어주시죠. 자 10개의 키워드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1위에도 이제 언택트가 이름을 올렸고요. 2위 반도체 대장과 3위 해운주도 올라왔습니다. 해운주 밑에는 바로 조선주도 위치해 있고요. 자 5위 박병주 매니저가 얘기했었던 2차 전지까지 5위의 키워드에 링크가 됐습니다. 자 6위 당연히 금리 상승에는 은행주가 빠질 수가 없죠. 은행주 올라왔고요. 코로나19 키워드까지 오늘 7위에 안착했습니다. 8위 탄소포집과 석유화학 10위에는 이 도시가스 오늘 가스 관련 종목들도 크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10위에 도시가스까지 함께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10개의 키워드 10개의 종목과 종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언택트에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시장 여파도 있고요. 카카오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0.85% 빠졌고요. 자 문제는 2위 ESK 하이닉스가 3.38%나 오늘 빠지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하락세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3위 HMM 3.54% 빠졌습니다. 이 외에 보면 현대중공업과 일진 머티리얼즈는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중공업 7.5%, 일진 머티리얼즈는 거의 6%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은행주 KB금융은요. 1.28%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7위 신풍제약은 현재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오늘 장관 좀 무관하게 8.52%까지 빠졌습니다. 자 캠트로스와 롯데정밀화학 캠트로스는 오늘 23% 크게 올라갔고요. 9위 롯데정밀화학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10위 GSE는 6.66% 장 초반에는 정말 크게 올랐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 어느 정도 반납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10개의 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특징주가 될 만한 종목들을 한번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바로 카카오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장도 좋지는 않고 사실 카카오도 최근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나스닥 급락도 있고 국내 기술주들도 오늘 동반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카카오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카카오는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6월 24일 날 17만 3천 원에서 지금 보니까 11만 6천 5백 원까지 그러면 대략 이렇게 보더라도 주가가 30% 정도 빠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카카오 이 종목하고 저하고 상당히 좀 인연이 깊어요. 왜 어떤 인연이 깊으냐면 카카오를 제가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 그때 가격이 16만 원대는 무조건 이거 매도다. 이건 너무나 비싸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이 격도로 보면 과거에 SK텔레콤이 1999년 말에 그랬던 거품과 비슷한 주가의 거품이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카카오를 매도를 견해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골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골을 하냐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 종목 추세 자체가 중장기적인 추세는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자리다라는 관점에서 골을 하겠는데 알다시피 고스탑은 내일 어떠냐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카카오를 내년까지 본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여전히 카카오에 대해서는 매수가 아니다. 그런 부분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일단 내일 시장 흐름에서는 고 좋은 흐름, 반등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위치되어 있는 HMM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DI 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여파 때문일까요? HMM 3.54%가 빠졌는데요. 내일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HMM은 내일 하루를 보면 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을 말씀드리겠고. 그러나 내일은 왜 골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하고 선물이 미국 시장 영향으로 해서 주가가 오전에 빠졌습니다마는 종가상에서는 끌어올리는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의 악재를 받고 양봉으로 끌어올렸다는 건 야, 이거 우리나라 증시 3,050m 밑에는 싸지 않느냐라는 것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면 HMM도 우리 전체적인 종합주가 지수가 반등이 오면 저도 이 종목도 미미하게만 반등이 올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이 저점이 2020년 3월 27일 날 2,120원에서 올해 5월 달에 고점이 5만 1천 원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주가 상승률이 20배 이상의 약 한 24배 정도 왔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저는 지루한 조정을 거칠 것이다 라고 보면서 내일은 고를 하지만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HMM 내일은 고를 사인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HMM의 요즘 붙은 피크아웃 딱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피크아웃 딱지는 저는 붙은 것 같아요. 지금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것도 강하게 붙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HMM의 굉장히 좋다는 것에 대한 실적은 올해 5월 28일 날 그때 5만 1,100원에서 이미 거기서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은 피크아웃 딱지가 붙어서 그거 떼려면 상당히 시간을 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시간이 걸리느냐. 가격적으로 보면 3만 원 밑으로 내놓을 때까지는 매수가 아니다. 그건 중장기력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와 HMM 모두 지금 두 종목 보고 있는데요. 내일 시장에선 고를 외쳤으나 일단은 현재적인 시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좀 매수 포지션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일진 머트리얼즈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SKC랑 이제 일진 머트리얼즈 얼마 전에 동박 관련해서 좀 상승했던 종목들이 오늘 눈에 띄게 함께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리포트를 보니까 전지박 매출액 증가라고 합니다. 자, 일진 머트리얼즈 계속해서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저는 고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이 흐름이 10월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야라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요새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면 에코프로 BM이 7월 달부터 그런 징조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올해 2월 달에 고점 거기가 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48만 5천 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거기 가격 대비 약 120% 이상이 왔고 또 우리가 에코프로 BM이 올라오면서 어떤 호재를 터뜨렸냐면 SK이노베이션한테 2차 전지 양극재에 대해서 10조 원어치 수주했다. 그런 호재를 터뜨렸습니다. 그거는 무슨 것을 말하냐면 그만큼 2차 전지의 소재 부분이 굉장히 모멘텀이 강하고 그쪽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의 또 핵심적인 소재인 동막 혹은 전지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부분을 국내 회사에서는 SKC 그리고 일진 머트리얼즈 그 다음에 또 첨단 솔루스 이 회사가 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박수권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또 포스코 케미칼도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 이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 비롯해서 4분기 시작 이제 10월부터 시작되는데요. 2차 전지 상승 흐름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2차 전지 관련 주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비엠은 좀 예외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올랐던 거 그러면 에코프로 비엠과 같이 키맞추기를 하는 차원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나올 것이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롯데 정밀화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의 5%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가성소다 호황의 52주 신고가까지 오늘 기록을 했는데요. 롯데 정밀화학은 어떤 흐름 쭉 이어갈 수 있을까요? 롯데 정밀화학은 가성소다 부분이 모멘텀이 좋아서 주가가 굉장히 좋고 있는데 역시 지금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률이 있다고 보는데 이 종목을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는 것은 그 그래프를 본다는 건데 제가 사상 최고 주축가를 선을 보면 그었는데 거기를 뚫었잖아요. 뚫고 나서 그 부분에서 돌파하는 과정에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상황이 하락하는데도 계속 양봉으로 치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10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한 가지. 그런데 여기서 이번 9월 달에 상승률이 40%입니다.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10월 1일 날 주가가 은봉으로 빠지면 그런 경우는 좀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올라가지만 10월 1일 날, 그러니까 10월 첫날 거래일 때 만약에 은봉으로 빠지면 좀 쉬어가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오늘 롯데정밀화학 좋은 리포트도 나왔었고요. 오히려 기술적 특징으로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10개의 종목들 모두 고스탑 사인이 나왔습니다. 심풍제약을 제외하고는 내일 시장에서 모두 고의견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10개의 종목에서 박병주 매니저님의 베스트 탑픽 종목은 무엇인가요? 저는 KB금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은행주들의 배당이, 배당 성향, 시가 배당입니다. 시가 배당. 내가 그러니까 KB금융을 갖고 5만 5,200원에 사가지고 연말을 넘겼다. 그러면 내년에 4월에 배당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5%에서 6%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3년짜리 적금 이자를 들을 필요가 없죠. 왜? 3년짜리 적금 이자 들어봐야 연간 이자가 1.5%를 넘지 않을걸요? 그러면 3년 동안 들고 있어서 만기 후에 타봐야 6%가 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산해요. 단순히 계산해보면. 그런데 KB금융을, 내가 국민은행의 주식을 지금 삽니다. 사가지고 보면 주가가 좀 실적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연말에 내가 그거를 12월 20차 들고 왔어요. 그러면 내년 4월에 배당이 6% 나오니까 회수 기간이 3년이 아니라 불과 4개월 만에 6%를 받으니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제가 비유를 시기했는데 그 정도로 싸다라는 관점에서 KB금융을 말씀드리겠고 실적이야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좋고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5만 7천원 그리고 손절매는 5만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금융의 목표가 5만 7천원이고요. 손절가는 5만원입니다. 박변주 매니저님, 오늘 무료방송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오늘 4시 반에 무료방송을 하게 되는데 포스코케미칼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갔습니다. 제가 어제 포스코케미칼에 대해서 17만원 밑에서는 많이 매수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남북의 경협조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신원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려서 47%가 났는데 남북 경협조의 어떤 향방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대선 흐름과 엮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는 분기가 바뀌었습니다. 3분기를 끝나고 4분기에 시작됐죠. 그렇다면 이제 3분기는 어두웠는데 4분기 때는 광명이 시조로 여는가 어둠을 뚫고 광명이 올 것이다. 그 광명을 뚫을 대장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을 뚫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2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